다가아 됐어! 이 정도면 벌써 고수야 벌써 재능 있어 인정? 아니 나 그거 샀어 여러분 춤! 이거! 도님씨야 도님씨나 어때? 이거 입고 야 군대기 움직여 아니 개맘에 드는데 이거 여긴 내 무대야 나와 날 감상해라 아니 다 구경하는 거 왜 이렇게 부담스럽냐? 구경하는 거 왜 이렇게 아니 구경하는 거 왜 이렇게 오케이 나 이제 간다 안녕하세요 타비님 아니 타비님 잠시만 네? 방송에서 뭔 짓을 한 거예요? 저 아무 짓도 안 했는데요? 아니 블루님이 타비님 방송 살짝 봤는데 지금 좀 약간 살짝 그거 다 얘기하면 어떡해요 저희 친구들 타비님 방송 살짝 보시고 나서 저한테 네 오자마자 콜렛이 미쳤어? 오해하게 얘기하시네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타비님 뭐 그래도 몇십 시간 하신 거 아니에요? 저 한 칠십 시간? 2년 전에 그때 요 치킨은 어떻게 맛 좀 보셨나요? 한 두 번? 지금 지금 웃음이 나와? 아니 저 모베에서는 많이 먹었어요 모베이라고? 모바일배그 아 뭔 금바일배구요 미치겠네 아니 모베 재밌는뎅 아니 근데 블루님 경제에 희나 박으셨다던데 쟤가 아니라 아니 제가 그게 그게 진짜 죄송한데 죄송한데 그 이유가 다 있어요 레트님이 오늘 사실 저랑 1대1 하기로 했거든요 오늘? 1대1를 하려고 했는데 쟤가 마려워가지고 네 근데 한 명 정도는 더 배워도 될 거 같더라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난 타비님이 약간 재능이 있을 거라 생각해 지난번에 산나비 하는 거 보니까 응 아니 패턴이 개 야라이 맞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면 모든 게임에 재능이 없으니까 총이라도 잘 쏘겠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저 FPS 재능 있죠 저 에임의 신 에임 잘 맞춘 어 팔 앞에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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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뭐 반대도 못나 근데 아까 DMR 잘 써더라는데 훈련장에서 봤어 아 진짜?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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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나 좀 잘 한다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진짜 아 저 아직 선생이라 부르지 마세요 그럼 레트님은 얼마나 하세요? 저 최근에 그래도 치킨 한 두 마리 정도는 먹었죠 최근에요? 4일 전? 5일 전? 혼자서요? 응 그럴 리가 있어 아니 그러면 안 해야지 그럼 치킨 먹는 게 아니지 혼자 한 게 아니잖아 타비님 네? 여라 일단 훈련장 먼저 갈게요 훈련장을 왜 혼자 가는데 나 왜 혼자 가졌어? 나도 왜 왜 우리랑 같이 안 가요? 타비님 그 방장 좀 넘겨주실래요? 어 어떻게 넘겨요 이거 방장? 오른쪽 아래 위만 있을 거예요 수박 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나가 아 이거 어떻게 나가요? 그냥 제가 나갈게요 제가 저희가 사람을 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총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타비님? 사람을 쏠 때 총! 타비님은 엄프를 들도록 해요 우리 엄..엄프 이게 이제 베린이 분들을 위한 스타트 패키지 와 맛있겠다 이거 단축해 뭐 저는요? 저는요? 당신은 이제 그래도 내 제자라는 타이틀이라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하죠 SMG 쓸 수 없잖아요 아 제자 타이틀을 함부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? 당신 지금 외부인이에요 지금 아 저 수업 받았으니까 이제 제자 아닌가요? 남이요 남 머리색이 같은 이유 허락하는 거예요 설마 타비님도 칸나님처럼 그 그쪽이시더라고 머리색이 같은 이유 남 남 제 머리가 파랗잖아요 어쩌나 나 빨간색으로 바꿀 거예요 우리 쪽에도 빨간색 한 명 있는데 아 없는 게 뭐야 없는 걸로 갈 거니까 아니 강진 님은 살짝 모두 고려하시는 편이었네 한 명씩 일단 테스트 한 번 해볼까요 우리? 맵을 눌러봐요 M 그 다음에 조준 사운드 연습장을 눌러요 거기서 여러분들 조준 훈련을 할 겁니다 오 대박 대박 최대한 많이 맞춰보도록 해요 네 손잡이랑 이런 것도 프리세팅 하나요? 아 하세요 어 나 뭐가 뭔지 모르는 아 진짜 아예 모르겠지 근데 모바일 배그도 있지 않나? 아니 제가 아무거나 주워서 먹어가지고 아무거나? 네 펌프는 제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실력을 보여드리죠 레트 님이랑 비슷할 거 같은데 총알 없다 총알 없다 하하 하하 추가 여러 번 여러 번 하냐 하냐 장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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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근데 레전드네 네 아 못 갔다 20키? 레트 님 할 수 있어요? 레트 님 얼마나 알려나? 나도 보러 가야겠다 이거 너무 궁금한데? 하하 잠깐만 레트 님은 나보다 잘하겠지 블루 님 제자 타이틀 가지고 있으니까 뭐 안 되면 자리 빼면 돼? 와 총알 넉넉하게 700발 먹고 하하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뭐야 어어 뜨거워 왜 안 죽어? 어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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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불로그랭 갑자기 앉았어 왜 앉았어 까지 해버리면 이익 물고 한다 아 앉아야죠 당연히 이 정도 거리를 서서 썼어야지 일어나도록 해요 네 일어나도록 해 도直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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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치겠지 25 아 잠깐 너무 창의가 안 나는데? 왜? 왜 안 죽어! 왜! 나랑 별 차이가 없는데? 아니 누구는 총알 주우면서 20키로 했는데 어그를 들고 23킬? 아니 블루님! 블루님의 제자가 이 정도예요? 아니 한 번만 더 가져갈까요? 한 번 더 하면 타빈이도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괜찮겠어요? 아 잠깐 잠깐! 타빈님! 네? 지금 3킬이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죠? 네! 그 3킬로 인해 우승을 하느냐 마느냐 갈리는 거예요 배그는 아시겠죠? 그거 꼰대 같은 거 아시죠? 되게 타빈님이 똑똑하네 맞는 말만 하네 아니 블루님 저런 거 테크는 안 겁니까? 3킬이면 300킬인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배그에서 타빈님! 당신이 간다고 지금 100킬 100킬 넣을 수 있을 거 같아 실전에서 하지만 나보다 총도 좋은 거 쓰고 나보다 더 오래 했고 블루님한테 더 오래 배웠는데 3킬 차이 밖에 안 나는 거면 저 사람은 남인데 당신은 제자인데 저희 살짝 그런 감도 좀 살짝 일단 타빈님부터 아예 안 맞추셨으니까 타빈님 타빈님 그럼 제가 한 번 화면 볼게요 네 좋아요 아 애초에 화면 공유부터 60프레임으로 공유했네 근본이 달라 저게 뭐야 24프레임이야 이거? 아니 화면이 왜 이렇게 끊기는 거야? 나 이거 하기 전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다들 맵 눌러보실래요? 거기 1대1 안에나 둘 다 눌러봐요 들어갔어요 이제 둘이 1대1 하는 거예요 아니 나 이거 할지 모르는데 타빈님은? 내가 조금 봐줄게 일단 미드빵 한 번 봅시다 아니 진짜 수류탄은 양아치 아니야 저거? 내가 조금 봐줄게 양아치긴 해 잠깐만 에이 메이저 레코렛트 이거 안되지 아니 이거 수류탄 던져가지고 이악 물고 이기려고 근데 블루님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 아 그 정도는 아니라 너무 초보지 아 그렇네 아 자존심이 산한다? 그래놓고서 나를 이악 물고 이기려고 수류탄을 던졌지 그게 아니라 타빈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그냥 매치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놀이터에 중학생 고등학생 형아들에 가가지고 꼬뱅이들 괴롭히는 격이야 이거는 아 그래서 본인이 나를 괴롭혔다? 인정하시는 건가? 이건 괴롭힘이지 이거는 아 이건 매치가 아니라 괴롭힘이야 일방적으로 그래서 이악 물고 했구나 자 이 결과 기억해두십시오 딱 한 시간 안에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차비님한테 저 방금 가능성을 봤어요 야 봤냐 코레츠? 가능성이 보였다 자 실내 세경연수장 가볼까요 우리? 네 자 우리 저기 움직이는 저 초록색을 딱 거기 테이블에서 쏴볼까요? 네 이거 참 쉽지 않겠는걸? 왠쪽까지? 이거 참 이거 참 심각한가요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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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각까지는 아니고 네트님보다 지금 나은 상황이에요 아 그래요? 혹시 마우스 뭐 쓰세요? 저 로지텍 C102 오 로이텍 참 근본 있는 또 브랜드죠 예를 들어 광고주님이시거든요 다음에 라이브 커머스 하면은 그때 지슈랍 할 거거든요 네 그때 차비님은 하나 사도록 해요 자 레디 해볼까요 제가 오늘 용병을 한 명 섭외했거든요 어 다행 누구? 제발 누구? 캐리 머신 등장했습니다 아니 왜? 안돼 오늘 개척 왔겠네 그냥 나랑님 불러주면 안 돼요 혹시 뭐 둘이 옷은 맞춘 거예요? 왜 저러? 아니 근데 제 것 좀 간신하지 않아요? 귀여운데? 저 좀 멋있지 않아요? 랍스터? 아 근데 진짜 펭귄님 생긴 거 진짜 약간 고인물로 별로 안 고여 보이는 잘 모르고 여름장으로 격렬